자네들, 그 소식 들었는가? 윤도령이 아낀다는 그 춘하가 넌 말이야 어디서 단단히 변을 당했는지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 알아 누웠다는구만 혹시 윤도령을 음해하려는 자의 짓이 아닐까? 그 춘하가 꼴 덕분에 윤도령이 아주 아연실색했거든 범인이 누구일 것 같냐고 음, 범인... 범인이라... 흥, 글쎄 윤승호야 워낙 적이 많지 않겠는가 천하의 윤승호에게 약점이 생긴 거나 다름없으니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네 제작에 불과함이 가능하다고 말해집니다 ана, 저니댄스, 여덟이, somos 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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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es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